재단 법인으로 새롭게 출범한 남도장터가 첫 정기이사회를 열고 초대 대표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초대 대표이사회는 김경호 전 전남도 농축산 식품국장이 선임됐고, 수산과 축산, 유통 분야 전문가 4명의 이사를 추가로 뽑았습니다. 지난해 12월 법인 설립 등기를 마친 남도장터는 전남 농축산 수산물 대표 온라인 쇼핑몰로 지난해 6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